색칠한 부분은 8분의 1이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수는 9개가 있다 그렇지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치? 네 순한마디 숫자가 한 개인 분수 하나씩 다 해보면 되잖아 9분의 2가 딱 바로 나오지 0.2똥이니까 오케이? 순한마디가 한 개인 거는 어떻게 알지? 네? 몰라요 이렇게 9가 하나 나오거나 9가 두 개 나오면 어떻게 돼? 0.04똥똥이잖아 그치? 네 그니까 분모가 9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음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답이 한 개인 거죠 근데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안 되고 13분의 6은 어떻게 돼? 결국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13분의 6 이거 안 되지? 왜 안 될까?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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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길어서 안 되지 여기 5 5 꼭 pac 수납마디가 2개 잖아 안되고요? 지푸레션도 안되고 수납마디가 2개이면서 안돼요? 응 어 이거 된다 뭐야? 계속 6이잖아 6 50 50 50이면 5 응 되는거였어 2개네요 2개 야 분홍색깔 퍼왕 3개 3개 어디서 세자 뭐가요? 8분에 어디서 세네 어디서 3개 나오네 3개